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포르쉐 마칸 3.0S 디젤 9호 B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6년 11월에 등록해주신 2017년 향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1만 1,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km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 본내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8.42로 100%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두어 쪽 손잡이란 끝쪽에 PPF 시공되어 있고 문콕 보이지 않고요. 다음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도 8.18로 100%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몇 개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 깔끔하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주유구 쪽에도 PPF 시공되어 있고 동일하게 PPF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1만 1,311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크루즈 컨트롤, 패드 시프트, 핸들 열선,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위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반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듀얼 오토웨어컨 탑재되어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있고요. 서스펜션, 전자식 파킹, 오토 스탑 버튼 있고 차선이 털 방지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 열선 시트 있습니다.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요. 가운데 컵 홀더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파 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2열도 썬네플 개방감 좋네요.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좀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적정량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함은 없습니다.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에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함은 없고 등속 조인트에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 룸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옷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전공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함은 없고 등속 조인트에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함은 없고 등속 조인트에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포르쉐 마칸 3.0S 디젤 고오비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성능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